테이비 좀 이따 물어볼거 뭘 먼저 하면 뭐 뭐 헬로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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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채빌이 엄청 잘한다 헬로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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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빨리 빨리 대답해줘 ating 헬로헨 ble 에듀 압체어 합쳐서 헬런 합쳐서 엔 그 다음에 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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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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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리 그러니까 A가 A가 아니고 A죠 우리가 여기까지 헤이가 돼야 될거다 헤이얼리자 헤이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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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인은 헤이 이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라고 배웠어 옛날에 이 이 이 이 이 이 그 다음 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헤런 헤런이라니까 헤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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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haley have fun 오케이 계속해서 뭐 이런것들 얘기하겠죠 오케이 가볼까요 그렇지 헨리 reads in a hammock 헨리 reads in a hammock 뭔 소리죠 헨리가 책 읽다 책을 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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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서하다 헨리가 해몽 안에서 책을 읽는다는 얘기야 그랬습니까 그래서 각각 글자 소리 합쳐서 헨리 이 이 합쳐서 리드스 리드스 하자고 리즈 라고 합니다 리즈 오케이 그 다음 에 에 에 그 다음 에 어 어 힘 빠졌어 어 그 다음 그 그래서 합쳐서 해막 오케이 헨리 리즈 힝 띠 띠 띠 띠 띠 헨리 띠 띠 띠 띠 띠 띠 희사 하이즈 from her 프렌즈 오케이 그래서 이 아 그래서 뭐 희사 그래서 하이즈 오 그래서 프랑 프렌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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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가 소리 안 났다고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프렌즈 프렌즈 희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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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런 얘기 하겠죠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리 크리스틱 스킬로 트렌드 너무 지금 늘어지고 있어